아주 학교가 아니라 기업이야. 이거 다 사실이야? 아니, 박쌤이 교육청에 투서를 쓰셨다고? 내 학교에 흠집 내지 말고 다 흠집자가! 지금은 제 학교예요. 아니야. 절 내보내려면 기다리시든가 뺏으세요. 나 어떡해. 나 선생인데 어떡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할게. 나만 믿어. 당장 학폭위 준비하세요. 학폭위 진행 후에 강제 전화 보내세요. 갑자기 이러시네. 거절당했거든. 선의를 거절당했으니 강압적인 방법을 줄 수밖에 없어. 무사. 무상 없어? 너 미쳤어? 여기 학교야. 너 지금 교복 입고 와. 교복이 문제야? 상처 주고 그러지 않을 자신 있어?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구월장 박동준 선생님 작품이셔. 당신 교육이 실패라는 친구가 바로 나예요, 박동준 선생님. 이사장으로서 박동준 선생님 해고하겠습니다.